이번 영상에서는 라즈베리파이 오버클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버클럭에 대해서 이해하기 전에 클럭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클럭이라는 것은 컴퓨터 부품의 기본 연산 속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오버클럭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 사용자가 클럭을 임의로 끌어올려서 기존보다 더 빠른 연산을 수행하게 하는 걸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오버클럭이 가능한 부품들은 CPU, RAM, GPU 등이 존재합니다. 다만 성능을 강제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쿨링 시스템과 좋은 전원 공급기가 있지 않다면 온도가 너무 높아져 화재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쿨링 시스템과 전원 공급기가 있는 사용자만 해당 내용을 수행하시기 바라고요. 그 외에 자신이 그냥 일반 라즈베리파이를 가지고 있다 하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냥 이해만 하시고 따라 진행하시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을 따라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제가 책임지지 않고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간단하게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사진은 라즈베리파이가 오버클럭 되었을 때 온도계로 측정을 해본 결과인데요. 지금 이 부분, 이 부분이 바로 라즈베리파이의 CPU 부분입니다. CPU가 온도가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온도가 많이 높아지고 이 보드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에게는 추천드리지 않지만 그래도 자신이 라즈베리파이를 조금 제어할 수 있고 품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 사람은 어느 정도 사용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오버클럭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부팅 설정 변경이 필요한데요. 부트 컴피그 텍스트 파일을 수정하기 위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이 부팅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관리자 권한이 없다면 해당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를 붙여서 나노 텍스트 편집기라고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노 편집기로 부트 컴피그.텍스트 파일을 실행해줍니다. 실행하고 나면은 오버클럭에 대한 내용을 세팅할 수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오버클럭을 세팅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의 내용을 입력해야 합니다.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라즈베리파이에서 기본적으로 각 모드에 대해서 오버클럭 설정값을 제공하는 코드인데요. 지금 논값이 700Hz에 250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은 라즈베리파이에서 받아들이는 전력량, 뭐 CPU 클럭량, GPU 클럭량, 터보 모드, 라즈베리파이의 온도 제어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여기 있는 기본적인 설정값들 수장, 제가 개인적으로 설정한 내용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방금 실행했던 편집기로 쭉 내리다 보면 파이4라는 카테고리가 존재하는데요. 이쯤에다가 이 내용들을 적용시켜 주려고 합니다. 우선 오버 볼테이지 6, 0.2V의 전압을 더 사용해서 기존의 라즈베리 1.2V에서 1.4V로 변경을 하고, CPU 클럭을 1.5GHz에서 2.1GHz로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GPU도 500에서 750으로 변경해 주고, 터보 모드를 이용하여 부팅속도를 최대속도로 변경하여 빠르게 부팅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오버클럭을 사용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70도가 되면 클럭과 전압을 기본값으로 회기합니다. 과열을 방지하는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GPU의 메모리를 76에서 512MB로 변경하여 라즈베리파이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합니다. 이 순서대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 순서대로 첫번째 줄, 두번째 줄, 세번째 줄 내용을 작성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재프팅을 하고 나면 이제 오버클럭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버클럭을 진행을 했으니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게 되면 온도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번째 CPU의 온도를 체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AT은 이제 특정 파일이나 내용을 출력시켜주는 그런 명령어인데요. 이 CAT으로 다음에 경로에 있는 파일을 불러옵니다. 이 경로에 있는 파일은 CPU의 온도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이고요. 실시간으로 파일 내용이 계속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렇게 출력을 해보면 66,218이라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데요. 지금 이 결과는 섭씨 온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결과 나누기 1000을 진행해줘야 섭씨 온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온도는 1000을 나누게 될 경우 66도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GPU 온도 체크인데요. GPU는 이 CPU와 조금 다르게 여기 있는 파일을 불러와서 해당 인자 값을 주면 이런 식으로 내용이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opt-vc-bin 그리고 vc-gen-md를 출력하여 vc-gen-cmd를 불러와서 해당 인자를 넣어주면 이런 식으로 48도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따로 CPU와 GPU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 번에 확인하는 스크립트를 우리가 한 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스크립트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의 코드를 한 개의 파일로 만들어서 해당 파일을 실행했을 때 여러 가지의 코드가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만들 스크립트 내용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ano-temp.sh라는 파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주고 이 안에 다음과 같이 적어줍니다. bin-bash,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첫 번째 줄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 CPU-temp0 여기에 달러로 시작하여 해당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출력되는 내용을 이 CPU-temp0라는 곳에 넣어둡니다. 그 다음 CPU-temp1에는 CPU-temp0, 여기는 CPU-temp0이죠. 우리가 아까 확인했던 66,184 뭐 이런 값이 들어있겠습니다. 이런 값이 들어있으면 그 값을 1000으로 나눠서 섭씨 온도로 바꿔 저장합니다. 그리고 템0을 또 불러서 100을 나눠서 CPU-temp2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PU-tempm에 CPU-temp2와 CPU-temp1에 데이터를 나눠서 저장이 됩니다. 이렇게 CPU 온도의 데이터를 구했고요. GPU 또한 여기 있는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대로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GPU-temp0에 GPU 온도의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echo로 현재 시각과 CPU와 GPU의 온도를 순서대로 출력하도록 코드를 구성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이 스크립트를 실행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한 줄에 모든 내용이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현재 시각과 CPU 49.1도, 49.0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전에 change-mod777-temp-sh라는 명령어를 적어줘야 하는데요. 아까 CPU의 데이터를 확인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봐야 우리가 이제 온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스크립트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에 이 스크립트의 권한을 관리자 권한으로 올려줘야 이 CPU 온도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777이라는 내용으로 올려주게 되면 관리자 권한을 갖게 되거든요. 이 관리자 권한으로 temp-sh 이 스크립트 안에 있는 내용을 실행하도록 우리가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라즈베리 파이 오버클럭을 수행해봤고요. 뭐 수행해서 엄청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기존의 라즈베리 파이에서 조금 더 좋아질 뿐이지 엄청나게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 대의 라즈베리 파이를 통해서 클라우드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이 오버클럭으로 인한 성능 향상은 꽤 많은 성능 향상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오버클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습니다.